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, 시의회 사무처의 부적정 행정 5건이 적발됐습니다.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최근 3년간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이를 행사 전문기관에 위탁해 불필요하게 67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. 또 시의원이 제출해야 하는 공무국의 여행 계획서를 출국 20일 전에 접수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귀국한 지 1년이 넘어서 올리는 등 의회 운영에 소홀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. 이에 감사위는 시의회 사무처의 행정상 조치로 주의 4건과 시정 1건을 내렸습니다.